3. 삼성라이언즈 아 오늘은 또 우리 삼성라이언즈가 어떻게 이길려나? 3. 삼성라이언즈 응? 라이언즈TV에서 영상이 새로 올라왔네? 봐야지! 어허 아주 좋은 내용이네 댓글을 달아야지 원태인 선수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트 뿅뿅뿅 뭐야? 설마 너 여기 왜 있어? 오빠는 여기 왜 있어요? 오빠가 라이언즈TV에 댓글 달았는데? 나도 댓글 달고 있었는데? 댓글 달았어? 너도 댓글 달았어? 설마 댓글만 달았는데 당첨된 건가? 헉! 왜 당첨된 거야? 일로 테이블석을? 어? 댓글만 달았는데? 왜 여기 당첨된 거야? 자세한 내용 알고 있어? 아니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있네요 원태인 리포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인 리포터 어떤 내용인가요? 안녕하세요 원태인입니다 라이언즈TV가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 되는 라이언즈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로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현장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원태인 선수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무더운 여름 편안한 관람과 밀리터리 유니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리카 바캉스 이벤트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 카렐